안녕하세요. 이제 대학에 현재 재학중이신 선생님들,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유아교육과에 지금 재학중이신 선생님들은 졸업과 동시에 유아이명에 합격해서 바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시면 정말 좋으시겠죠? 이지성 강사가 그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졸업과 동시에 합격 패키지인데 이 설명회는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신 선생님들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예요. 우리가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회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신 사실 이 과목을 수강하시면 제일 효과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실 수 있는 학년은 현재 3학년 선생님들이세요. 현재 3학년 선생님들. 물론 2학년 선생님들도 수강하시면 좋지만 학교를 더 다녀야 되니까 졸업과 동시에 합격은 올해는 말고 내년에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학년 선생님들은 미리 들어주시면 정말 좋고요. 2학년 선생님들은 미리 들어주시면 좋고 지금 3학년 선생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말고사 보고 나면 4학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4학년 시작이 3월의 시작이잖아요. 3월의 시작인데 우리는 지금 언제가 황금기예요? 이 3월이 시작되고 나면 또 바쁘잖아요. 실습도 가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이신 선생님들, 2학년이신 선생님들 다 언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어요. 이 시기에 공부를 딱 해가지고 개강론을 마스트를 딱 하시면 이제 재학 중에 합격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서둘러야 되죠. 그래서 좀 여유있게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우리가 개강론을 이 시기에 딱 듣고 제가 시간표를 짜놨어요.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시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신 2, 3학년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나는 3학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3학년 선생님들은 난 이제 4학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졸업과 동시 합격 패키지입니다. 졸업과 동시 합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유아교육과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잖아요. 학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학기 패턴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졸업하면서 바로 합격하실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언니같이 지선쌤, 언니같은 지선쌤으로서 옆에서 선생님도 손잡고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최소한 교육과정 A, B 이거 굉장히 작게 잡은 거예요. 카운팅 많이 안 했어요. 1,725문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문제 이상은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문제 이상 푸실 수 있고요. 교육과정 실전모의고사는 19번 이상 문제는 2,000문제 이상 그리고 논술 실전모고는 20회 이상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당당하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재학생이 가지는 메리트가 뭡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아요. 심리적인 안정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나 어떡하지 걱정할 게 훨씬 덜 하잖아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심리적 불안감이 없다. 이런 장점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교육과정이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재학 중이신 그 학교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하세요. 지금 나 가르친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시험장 가서 어? 나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이러면서 다 쓸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되죠 그게. 아무리 우리 교수님이 문제를 내셨어도 선생님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답을 못 써요. 그런데 그 공부가 잘 다 다져지는 거 그건 이지성 강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몇 월 단에 뭐 공부하고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러면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길을 몰라서 그렇지 방황하시잖아요 길을 몰라서 그런데 이지성 강사가 시간별 짜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리기만 한다면 선생님들 그것만 하시면 합격하신다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업과 동시 합격 페이지 합격 패키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유아교육과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 합격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졸업학년이 되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학교 현장 실습 4주 그렇죠? 학교 현장 실습은 유치원 실습이죠. 이거 4주고 보육 실습이 예전에는 6주였는데 지금 예전에는 4주였는데 지금 6주잖아요. 어린이집 실습. 그래서 이 실습 기간 동안에는 참 많은 로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낯설고 유치원 적응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진짜 이 시기 동안에 공부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시기가 학교별로 실습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몇 월 달에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걸 한 학년에 편성해놓기도 하고 분산시켜놓기도 했는데 대체로 4년제는 3년제 선생님들보다 졸업반에 여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4년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3년제 선생님들보다는 매 학기마다 들어야 하는 교과목 수도 좀 적고 그리고 대체로 실습이 이렇게 학년별로 좀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제 선생님들은 대체로 실습에 대한 부담이 3년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수강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4년제 선생님들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기관에 나가긴 하지만 사실 교육봉사활동은 이전에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졸업 직전에 학기에도 좀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교육봉사활동은. 관건은 기관실습 중에서 학교 현장실습하고 보육실습 이거잖아요.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정말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학 중 합격을 위해서 필수는 뭐냐면 지금부터 수강하시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학교 기말고사 잘 보실 수 있어요. 학교 중간 기말고사는 이거 수강하시면 너무 잘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한 학기 배울 거를 저희는 1, 2주에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임용공부하다가 학교 시험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지선쌤은 예전에 또 대학에서 계속 문제 출제하고 성적 내고 그러던 게 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나 줌에 들어오시면 학교 시험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석이조 이 과목을 들으면 저하고 같이 이 패키지를 공부하시면 유아이명도 합격하고 학교 성적도 잘 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습 기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관건은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지금이 9월 말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동안의 개강론을 싹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표 짜놓은 거는 한 학기 실습 다 들어가 있는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1년에 실습이 봄, 가을에 해서 학교 현장 실습 4주, 보육실습 6주 이렇게 해서 그거 다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짜놨는데 하물며 우리 산현재 선생님들 지금 제 설명이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1년에 한 번만 실습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 현장 실습 또는 보육실습 이렇게 실습이 1년에 하나만 들어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너무 쉬운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지난 15년간 유아교육과 학과장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생님들 잘 알아요. 그래서 지도를 충분히 잘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들 정말 목표잖아요. 뭐죠? 졸업과 동시 합격 이거 너무너무 선생님들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이거 꼭 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 합격 패키지 수강 대상은 일단 4년제의 경우에는 3, 4학년이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3, 4학년이니까 지금은 이 선생님들이 몇 학년일까요? 2, 3학년이죠. 그렇죠? 지금 2, 3학년이 내년에 3, 4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 3학년이신 선생님들이 이 재학생 패키지의 수강 대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재학생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프리스쿨 패키지, 프리스쿨도 수강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프리스쿨 같은 경우에는 첨삭 PT 10월 스쿨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강을 10월 25일 날 영상으로 개강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논술하고 개인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논술하고 논술 서답식 다반 작성 이거 개인지도가 들어가고요. 유아교육 개론 개인지도 들어가고 강의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도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몇 번 강의를 안 해요. 몇 번 강의를 안 해서 한 5회 정도 안에 개강 논하고 논술하고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뿌띠. 뿌띠 1년 공부를 미리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쿨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패키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뿌띠로 줄여놓은 그러면서도 제가 개인지도를 해드리니까 탄탄한 토대다지기를 하는 프리스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아교육 개론도 좀 줄여서 가르쳐드려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조금 너무 어려운 것들은 빼고 아니면 나중에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은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강 논을 다 다루어드려요. 그리고 논술. 우리 또 논술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논술과 함께 논술은 글쓰기니까 그것과 함께 서답식 다반 작성까지 같이 묶어서 가르쳐드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할 걸 미리 쫙 한 번 보는 반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줌에서 만나셔가지고 줌에서 제가 공부 어떻게 하라고 다 개인지도 잘해드려요. 공부 스케줄도 짜드리고 이렇게 쫙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일단 자신감이 딱 생기겠죠. 저랑 래퍼 형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프리스쿨부터 먼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쿨을 하신 다음에는 이거는 우리 시간표 예시예요. 이거는 4년제 선생님들 예시고 이건 3년제 선생님들 예시인데 4년제 같은 경우에 이게 1, 2학기를 통합해놓은 거니까 이거 절반이죠. 그래서 보통은 3학년 때 보육실습 4학년 때 유치원실습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습이 분산되어 있다 보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이신 선생님들 내년에 이렇게 공부하실 거고 지금 3학년이신 선생님들 내년에 이렇게 공부할 건데 몇 가목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또 2학기로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4학년 때 이걸 2학기로 나눈다 이러면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학년이신 선생님들 신청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합격이라는 영광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리스쿨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학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실 수 있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 2월에 수강하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뭘 수강하실 수 있냐 하면 이거 이제 9월에서 2월 이때 기본 이론을 집중 수강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가 들어있냐면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좀 강의가 조금 많죠. 자세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이 강의를 다 들으신다. 이거 진짜 천천히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를 다 들으신다 이러면 너무 너무 많은 걸 하시는 건데 3월 달이 되면 대학이 개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이제 논술을 넣어놨어요. 3월 달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 과목 수강을 저는 이제 이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월 달에 지금 선생님께서 들으실 논술 기초반하고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이 있는데 이 논술 기초반은 1월에도 들으실 수 있어요. 1월에 개강을 하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개강론을 빨리 보시면 3월에 학교 가면 좀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논술을 미리 수강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수강증 패키지를 끊잖아요. 그러면 수강 기간은 400일을 들여요. 400일. 400일 동안 강의를 저희는 2배수, 2번 들을 수 있어요. 다른 학원들은 이거 이제 1월 달 강의는 막고 5월 달 되면 못 듣고 막 이렇게 막아요. 그런데 저희는 1년 내내 다 들을 수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도 나 이거 잘 몰랐는데 부모 교육 잘 몰랐는데 다시 들을까? 하면서 들을, 듣고. 그렇죠? 나 아동 문학 잘 몰랐는데 다시 들을까?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강론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내내 들으실 수 있고 2번 들으실 수 있고 정상 속도로 2번 들을 수 있으니까 정상 속도로 1번 듣고 빠르게 좀 돌려갖고 1번 듣고 빠르게 돌려서 한 2번 듣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총 3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2배수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총 400일을 들여요. 365일도 아니에요. 400일을 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수강증 딱 끊으시면 내년에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그냥 널널하게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표를 이렇게 짜놨지만은 여기 1월 개강, 3월 개강, 5월 개강, 2월 개강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제가 먼저 드릴 걸 순서로 좀 짜놓은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3월에 개강을 했잖아요. 3월에 개강을 했는데 나는 이거 논술 기초반은 이거 2월에 들을래? 이래서 땡겨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강의 듣는 스케줄은 저하고 기본적으로 상담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짜놓은 거는 이렇게만 들어도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9월에서 2월까지는 유아교육 개론하고 유아교육 과정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월에 개강했잖아요. 개강했는데 이때 뭘 들으시면 좋냐 하면 이때는 논술 기초반을 들으시는 거죠. 논술 기초반. 논술 기초반을 들으시는데 여기도 논제별로 15문제를 풀어봐요. 글쓰기 자세히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실전보고도 물론 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논술 연습을 잘하면 학교 시험은 이제 끝났어요. 학교 시험은 글쓰기잖아요. 논술을 하고 나면 게다가 개강만 다 공부했잖아요. 학교 시험은 이제 끝났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유아 임용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개론을 가을에 공부를 자세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을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 개론 문제를 75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학교 현장 실습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만약에 봄에 학교 현장 실습 안 나간다 이러면 이때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두시면 돼요. 미리 가을에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미리 조금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때 4주간 학교 현장 실습 만약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유아교육 과정은 아까 앞서서 이런 공부는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암기 위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습 나갔다가 와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암기 할 거 이거 보면서 몇 페이지씩 이렇게 다시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면서 암기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27년간 기출 총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2월에 동영상을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미리 땡겨서 하나씩 하나씩 좀 들어놓으면 좋죠. 그래서 앞에서 못 들었던 부분만 이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현장 실습 갔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좀 시간이 남을 때 미리미리 좀 들어놓으시는 거죠. 이건 2월에 개강하는 반이니까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께 시간표를 짜드리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월에 강의했던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5월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걸 조금 융통성 있게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이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죠. 와, 이게 진짜 황금기예요, 여름방학. 자, 정말 황금기는 진짜 우리가 재학 중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황금기는 바로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2월까지, 그 황금기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황금기는 언제냐? 여름방학.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잘만 활용하시면 재학 중에 딱 붙어가지고 졸업하면서 곧장 유아교사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자, 여름방학 됐을 때 이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 개론 100제 이때는 이제 문제를 엄청 푸는 거예요. 진토별 문제를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름방학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 200제 지금 뭡니까? 유아교육 개론 100문제 쫙 추격한 거 풀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 200문제 쫙 추격한 거를 자세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 풀이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세트로 문풀을 여름방학에 쫙 끝내시는 겁니다. 이지선과 함께라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줌에서 선생님들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줌에 접속을 딱 하시면 저하고 개인 방에서 상담을 매주 하실 수 있어요. 공부 모르는 거 물어보실 수도 있고 공부 방법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실 여름방학까지 왔고요. 매주 저하고 줌에서 상담하시면 돼요. 자, 여름방학 잘 넘기셨으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이 곧 있잖아요. 자, 그래서 9, 10월까지 공부를 하셔서 11월에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자, 근데 이때 6주간 보육실습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때 현장 또 유치원 실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때 좀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이러면 이 앞에 몸풀을 열심히 하셔야죠. 앞에 몸풀을 더 열심히 해서 여름방학 때 몸풀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 9, 10월에 이 실전모고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모고만 크게 두 개로 구성했어요. 총 8회짜리 실전모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최종 실전모고 점검반에서 요건 총 4회짜리 있어요. 그래서 8회, 4회 하면 총 몇 회? 총 12회. 그렇죠? 총 12회의 실전모고까지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붙죠.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도 없었기 때문에 막 불안감 이런 게 없으니까 공부를 밀떠 있게 더 잘해가지고 붙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학생 선생님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요 프로그램, 요거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요 프로그램은 사실 딱 한 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요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스쿨로 한번 쫙 훑고 논술부터 개강론 한번 쫙 훑고 문제까지 풀어보고 한번 쫙 훑는 거예요. 요건 한 한 달이면 되니까 한 달 동안 쫙 훑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프로그램, 요기에 개강론, 겨울방학자를 싹 끝내는 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됐을 때는 3월부터는 조금 로드가 있잖아요. 학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미 겨울방학자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학교 공부 따라가는 건 어머 이렇게 쉬운 거였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학 개강했을 때는 문제 중심 논술하고 암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학교 개강론 암기 시작하고 해서 실습 나갔을 때 혹시 실습을 요식에 나간다 그러면 지금 요 강의들 미리 하는 2월, 3월에 하는 강의들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건 좀 땡겨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컴퓨터 대수 제한도 없어요. 데스크탑 한 대랑 노트북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강의 자료는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리거든요. 아이패드 하나 딱 있으면 실습 가서도 쉬는 시간에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PDF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요 학원 등록만 딱 하시면 교재값 안 들어가요. 전부 PDF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들이 등록하고 나면 책값이 수십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는 안 그래요. 책값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PDF 파일로 다 드리니까 PDF도 우리 어때요? 스카 갈 때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스터디 카페 갈 때도 그냥 아이패드 하나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PDF로 다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오리고 붙이고 옆에 글씨 쓰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눈높이, 선생님들의 취향에 딱 맞춰놨어요. 강의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짜 이지선쌤과 함께 진짜 나는 재학 중에 붙어갖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립유치원 교사되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 다 오십시오. 지금 현재 4년제 대학에서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이신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재학생 패키지에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 중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지선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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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